논스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거든요 저게 말이 될까? 저게 될 것 같아? 100명 중 한 명이 거의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지 99명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논스에서 팀 빌딩을 한 프로젝트만 하면 63개의 기업이 있고요 지금 총 기업 가치를 합산하면 1조 3천억 정도? 저는 역삼동 국경 언덕 위에 미래 혁명가들 100여 명이 같이 함께 사는 베이스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논스 대표 강현수입니다 논스는 자기만의 꿈을 꾸고 나아가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포부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입니다 논스의 초기에는 정말 특이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기에는 아이언맨처럼 살고 싶어하는 또라이 같은 개발자도 있었고 꼭 무조건 글로벌 기업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김민석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사회를 꼭 개혁하고 싶다는 초기의 논스 코파운더였던 문영훈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사회가 되게 자유로워야 된다고 항상 굳게 믿고 있던 시은이 형도 있었고 그런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짓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철학이 있죠 탈중화하라는 다들 탈중화하라면 기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탈중화하라는 개념이 저도 영훈이한테 처음 배웠는데 영훈이가 2014년도에 저한테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을 처음 알려줬었고 2014년도 후반쯤에 이더리움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려줬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중계자 없이도 개인 간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그 자체의 기술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되게 또 심오한 철학이랑 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신을 보면서 어디에 종속되지 않고 어디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독립되어 있는 존재, 자주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저는 탈중화가 된 조직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렇게 같이 협력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누군가는 조금 아나키스트들처럼 무정부주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탈중화에 대한 정의가 각자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자기 자신만의 것을 지키고 그것을 실현하는 무엇인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기의 꿈을 누가 뭐래도 그걸 지켜가면서 이루려고 하는 어떤 정신 거기에 조금 맞닿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열광했던 것 같고 더불어서 사회에 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 3월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7년이 넘어가는 시기네요 되게 오래됐네요 처음에는 이제 가시리 건물에서 2017년도 8월에 입주를 해서 저희가 확장하자는 마음을 먹게 됐고 논스 1호점 제네시스를 오픈하게 됐는데 그때가 2018년도 9월 1일 날 첫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100여 명 정도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었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이제 한 60명 정도가 이제 사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었고 그 건물을 오픈했을 때가 2018년도 9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이 좀 비좁아져서 확장을 했던 게 이제 2호점인데요 2호점은 2018년도 11월 3개월 만에 2호점으로 오픈했고요 근데 공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도 더 이렇게 사람들 더 모아보자는 의지로 계속 모아서 또 이제 3호점도 오픈하게 됐고 3호점을 오픈했을 때가 2020년도 3월 때쯤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던 것 같고요 2020년도 10월에 계약을 써서 4호, 5호점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호점이 또 없어졌고 또 논스에서 막 기업들이 많이 이제 탄생하면서 사옥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뭐 주변의 건물이 이제 같이 사옥들까지 합쳐서 정확하게는 9개입니다 지금까지 논스에서 팀 빌딩을 한 프로젝트만 하면 63개의 기업이 있고요 지금 총 기업 가치를 합산하면은 1조 3천억 정도 거기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금융 인프라를 깔고 있는 이제 DSRV 그리고 오디시랑 기존의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블록체인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해치랩스 이 디지털 세계에서 사람들 간의 이제 금융들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이제 체인쉽스 그 외에도 뭐 해치펀드도 있고 이제 액셀라이터도 있고 이제 꼭 블록체인 기업이 아닌 AI 이제 스타트업들도 있고 그냥 일반 서비스 스타트업들도 있거든요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논스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주로 많이 모였는데 또 이제 그런 친구의 친구들도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우리가 도전하는 바이브에 매료돼서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자연스럽게 창업을 해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논스가 미래 혁명가들의 베이스 캠프잖아요 미래 창업가도 아니고 혁명가인데 그 이유가 조금 더 사회 문제를 좀 우리가 급변시켜 보자라는 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블록체인 정신 또한 좀 이제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다라는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급진적이게 항상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큰 혁명을 일으켜보자 그래서 이제 미래 혁명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논스의 목표부터 말씀드리면 논스는 사회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명감까지 가진 친구들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했으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스가 서포트를 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좀 가장 목표로 하는 거라고 보고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도 가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책에서 좀 감명을 받았던 거는 알랭데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읽다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모두가 중요하잖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잘 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잘 사는 게 세 가지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즐거움 두 번째는 몰입돼 있는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의무 즐거우면서도 그 즐거움이 몰입돼 있고 그게 의미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잘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물었죠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되게 몰입돼 있고 되게 의미 있고 논스에서 정말 엄청난 분들이 탄생하고 있고 그분들이 또 사회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논스라는 공간을 잘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걸 운영하는데도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논스에서 이제 즐거울 때는 이제 기업들이 탄생했거나 잘 됐고 투자를 받았을 때도 즐거운데 제일 힘든 순간은 이제 매일매일 제일 힘든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논스 공간이 이제 강남 항복판에 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엄청 비싸요 근데 입주하는 이제 도전하는 이 친구들은 또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 형편이 아닌 친구들도 있고 뭐 다 20대 초반인데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다고 해서 근데 그 친구들의 임대료를 이제 또 높게 받을 수도 없고 그거를 이제 메꾸는 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그 적자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지금은 또 이제 좋은 든든한 분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계시고 있어서 조금은 이제 그 힘든 게 나왔지만 근데 지금 현 순간에도 어쨌든 사비를 털어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게 제일 힘들고요 저의 꿈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논스라는 마을을 만들었는데 미래에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신뢰가 두터운 도시를 만들어 보는 게 현재는 저의 마음속에 있고요 지금 논스가 잘 운영되는 게 가장 큰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의 바람은 논스 사람들이 좋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윤이라는 것은 내가 판 물건이 그 산 사람이 정말 나의 삶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줬을 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모호하긴 한데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만약에 마약을 판다면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잖아요 저는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형태를 파는 것들이 나쁜 이윤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이윤이란 그 삶이 건강하게 바뀌는 것을 저는 좋은 이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10년 뒤에도 돌아봤을 때에도 내가 그거 참 잘 샀다 내가 참 잘 썼다라는 느낌을 주는 이윤이 그건 저는 좋은 이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논스에서는 아까 얘기하시피 사회적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고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거나 어떠한 정신을 만들거나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가치들이 착한 이윤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대부분 신뢰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 알아 라고 했을 때도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형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신뢰는 돈을 주고 받는 정도의 신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주고 받을 때 믿고 이유가 뭔지 불문하고 빌려줄 수 있는 서로 간의 관계를 저는 그게 좀 신뢰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신뢰가 왜 중요하냐 라고 한다면 지금 논스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신뢰도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저게 말이 될까? 저게 될 것 같아? 하면은 100명 중 한 명이 거의 오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지 99명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신뢰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게 풀린다면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어주고 돈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투자자죠 근데 저는 좀 먼 미래를 보고 그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자금적으로 허덕이 밀지 않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계속 풀 수 있도록 묻질도 따주지도 않고 돈을 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가 논스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 자본이 쌓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독특한 문화는 저희가 특이하게도 이제 같이 사니까 살면서 생기는 문화가 되게 특이하죠 왜냐면은 같이 살면은 이제 얘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서 뭐 하고 뭘 좋아하는지, 뭐를 즐겨 먹는지 얘가 어떨 때 삐지는지, 어떨 때 또 즐거워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안다는 게 엄청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어떠한 문화가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쉽게 표현하면 밥 먹는 문화 같은 거 이제 같이 이제 식구들이 밥을 먹듯이 우리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밥을 자주 먹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문화가 가장 크지 않을까 뭐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논스의 독특한 문화는 함께 밥을 먹는 문화가 가장 독특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스의 미션은 세상을 더 용기 있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자신만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복도가 주는 것이 논스의 미션입니다 흡수해 공기를 먹기jar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이루어 수익이 흐雛으로는